뭐 선정리의 끝판왕이지 네비형님 남들이 뭐라고 해도 묵묵히 내가 이제 내 스스로 알아서 내갑게 가는거니까 마이웨이 네비형님은 독고다이 마이웨이 좋아하잖아 뒷방까지 않기로 유명하지 손님한테 잘해주고 더 받자 어? 잘한다고 뻥치고 배전작업 걔 먹갈치지 말고 알았어? 또라이 새끼들이 막 선씹히게 일하면 되겠니? 이 새끼들아 그리고 뭐 잘해요 뭐 고객님 돈 쓰면 마음이 아파요 지랄병하고 자빠졌다 이씨 많이 받고 잘해줘 이 새끼들아 대충하니까 하자 생기는거 아니야? 자 작업 좀 잘하자 이거 봐라 예술 아니야 예술? 딱딱 맞게 딱딱 그냥 어? 딱딱딱딱딱딱딱 새끼들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1분 채우자 티볼리 오늘 에어 네 작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